글씨는 주인님 무슨 신이에요? 제가 오빠에게 신세한탄을 하다가 어떤 신세한탄을 하셨습니까? 내 비분은 왜 이래?! 딱 매지고 김지윤의 시작 힘드세요? 그 힘들죠?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좀 아침이라 따뜻했고 바람이 소선하게 불어서 기분 좋았어요. 기분 좋은 날씨야.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.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.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.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.